경기 시작합니다! 국대 패밀리 초방도 활기차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박하얀 박승희 광희정 서문탁 다현아 오른쪽 앞으로 앞으로 석희 박하얀 바로 리커버리하면서 화이팅! 내려! 강력한 슈팅! 박하얀 나이스! 둘, 하얀 둘 자, 던지 시작하자마자 박하얀의 멋진 왼발 빈거리 슈팅 한방이 나옵니다 박하얀! 잘한다! 이거다, 이거다 박하얀 잘한다! 제 코너 코너! 아이스! 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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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인 되게 좋아 제 슈팅 제 발에 걸리면 진짜 세 국대 패밀리 좋은 위치에서의 킥인입니다 하얀이 잡아줘 1번 한번 해봐, 1번 1번 경석! 경석! 체크해, 저 사람도 봐야돼 형, 뒤에! 한 마리 한 마리! 승인 승인! 압박 좋아요 오, 빨라요 박하얀 빠르게 리커버리하면 박하얀 그렇죠 유 갓 디스 유 갓 디스 킥인 발라드림 나갈 준비해, 나갈 준비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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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자, 리사 사이, 사이, 사이 다시 한번 서문탁 전진합니다 리사! 아니, 석이 석이 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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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박 박승이 대 석이 석이 자, 풀러나운 볼 오, 서문탁이 슈팅! 네, 박하얀이 조기에 머리로 걷어냈습니다 오, 박하얀 선수 헤딩도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박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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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어디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석 탁 탁 알라드림의 킥인입니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들어올려, 들어올려, 지금 들어올려, 들어올려 들어올려, 바꾸고 하얀아, 하얀아, 하얀아 마킹해, 마킹 미혜야, 경섭아 미혜야, 미혜야 자, 밀어주고, 서문탁 경섭 흘려, 흘려 하지만, 그대로 벗어납니다 나와, 나와 오, 따라와 뭐야, 뭐야 이 발라드림의 오범석 감독 상당히 많은 세트킥 전수를 준비한 느낌이 듭니다 네